안녕하세요 부양농무풍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부양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해 부양의 작은 정원을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나서 부양에 변해가는 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게 잡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굴피에 부작을 내가지고 했던 건데 여기에 조금 보이던 아이들은 온시디움의 키가 거의 한 1m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피는 건데 요는 다 하나가지 다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이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여기는 꽃이 또 방울방울 맺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꽃에 하나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보이면 우리 부양의 박지단 한번 봐보세요. 박지단 이렇게 엄청나게 안 있습니까? 대가 있습니다. 쭉 안으로 박지단 요 종류만 지금 한 20개 정도 붙어 가 있어요. 교안에도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종자보존을 위해서 빨리 씨를 맺혀 버리기 때문에 판매 보다는 저희들이 우선에 씨가 우선입니다. 씨를 우선에 많이 맺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씨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박지단 엄청나죠? 음 요 안에서도 여기에 우리 몬스테라 알보 같은 저쪽에도 보면 알보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커 가지고 나무에 뭐 저희들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무에서 계속 키워 가지고 쭉 길어 가지고 어디까지 크는지 아십니까? 보려고 아십니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래 가지고 난초하고 우리 부양의 작은 저군에 심어져 가지고 있는 관엽들 그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마 요 두비아 요거는 거의 키가 한 3m 넘게 올라가가 있습니다. 넘게 올라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큰 두비아일 겁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 한 달 후에는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라 가지고 쭉 좀 내려 가지고 그죠? 더 크게 보이도록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예쁘죠? 그죠? 요것도 무늬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들어 놓은 아이들이 있고 이거는 고정성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무늬가 어떻게 선명하게 잘 들어... 요거는 요쪽은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놓고 있습니다. 무늬가 안 들어 놓은 아이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나무에 자기들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다 붙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잘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년 정도 되는 것들은 저 위에 끝까지 가겠죠? 그죠? 끝까지 가면은 아마 멋이 있을 겁니다. 아 꼬사리 무늬 멋집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무를 드디어 타기 시작했습니다. 타기 시작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저 위에서 잎이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지금 물을 끊으면은 아마 꽃이 곧 나올 거예요. 꽃이 곧 나오면은 올해도 이것도 꽃이 무지막지하게 아마 달릴 건데 이것도 제가 한 20년 전에 수입해 와 가지고 판매도 대단하고 너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때는 이게 생소한 꽃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오시는 분 마다 이걸 떼 달라고 아 너무 심합니다. 떼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작품을 어떻게 떼 드리냐고 그렇게 이제 하고만 있는데 저 위에다 한번 봐보세요. 또 한 달 후에 되면은 저 꽃이 아니었습니까? 저쪽에 크게 저렇게 핀 게 약 한 열 송이 정도 한번 필 것 같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송이는 게 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볼만 할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안에서도 이게 여기저기 못지않는 그런 무인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제 금이 나뉘는 것도 저 스스로 깨어나야지 이런 꽃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꽃이 피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과연 씨 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 가지고 꽃 피면은 부슬가 뭉떼 가지고 문질러서 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직까지 우리 부양에는 두진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꽃도 피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야생섭국도 이렇게 나발덩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손을 다친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와 부양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아나스문 수프부부음이 지금 거의 절정에 일었습니다. 다 피었습니다. 거의 다 망개했습니다. 망개하고 오늘은 또 이게 한가지 하나 소개시키려고요. 이게 그 NC 클리어 알바 탄펜시스 여기 작은 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꽃이 정말 많이 달려요.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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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다 피우면은 장관이에요. 장관 한번 봐보세요. 꽃이 반듯하게 피우는 거 꽃이 꽃도 그렇게 하는 거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요. 꽃은 향은 NC 클리어를 넘어 넘었을 만큼만 있습니까? 그 정도로 향이나 야 여기도 안에 또 이 종이 이야 멋있습니다. 이게 또 타고 올라가기 열심히 영장영장합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문의 한번 봐보세요. 이야 멋있다. 여기 여기 아마 요번주 일요일까지는 가진 안 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지금 최고로 오늘 지금 만개가 돼 가지고 꽃이 조금 조금 조금씩 소멸이 되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은 이 앞에서 정신 혼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만이나 이래 가지고 태국인 자생기가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주렁주렁 해 가지고 열려가 있습니다. 올해 다행 불행이 요 여기 한 가지가 크게 빠져버려 가지고 부러져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판매방송 하나 띄었던 그 아이입니다. 바퀴랑 요거는 해고 해고나무입니다. 해고나문데 조그만한 이제 제부 안에 보면 해고 모양을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해고 모양을 이거 뭐 얼마나 내가 얼마나 키울지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양에 앞에 저쪽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정글입니다. 정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깜짝깜짝 다 놀래요. 어떻게 어 상업적인 농장에서 이런 취미 공간을 둘 수가 있냐고 저는 취미입니다. 취미 뭐 물론 꽃을 파는 취미 어 어 부양에는 항상 저 위에 그 위에 꽃대를 말라도 뭐 저 자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저기 안어수믄 쭉 보여 드리고 보여 드리고 아니십니까 어 한번 봐 보세요 야 멋있죠 그죠 이게 욕심만 크게 버리고 아니십니까 그냥 이 욕심만 크게 버리고 아 정말 난초를 잘 기르고 싶으면은 먼저 남을 쉬게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 두개 보시면은 물론 뭐 그분 그분 한 분 한 분은 이래 가지고 뭐 누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마 본인이라는 걸 아실 거에요 어 논평을 최고 잘하는 사람 중에서 아셨습니까 그죠 어 논평을 최고 잘하는 사람 중에서 꽃 잘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논평 그죠 어 원래 좋은 거는 이래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안 있으면 내 거를 만들어 놨고 안 있으면 내가 그 많은 자신이 생겼을 때 남을 다스리고 모든 걸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는 어 이루지 못하면서 또 자기는 이루지 못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는 그는 그는 이제 어 그런 걸 많이 이제 하는 걸 그 여덟 그 보고 또 느끼고 그러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고쳐 가지고 어 정말 내가 남한테 그 어떤 분들 꽃들 어떤 꽃들 기르면서 아셨습니까 잘 기르며 호평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간 해 가지고 가는 거지 남이 잘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자꾸 배 아파하는 그런 하는 것들 뭐 자기 신상에 다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거는 자제를 해 주시고 어 예쁘다가 잘 길렸다 남이 하지 못했던 거 했던 거 같으면은 박수 한번 해 주 박수를 한번 쳐 주고 어 얘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은 더 큰 힘 뭐 여기에 부양에 오실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를 봤습니까 다문 저희들이 서비스 커피를 드리도 커피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 굳이 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 뭐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어 일단 뭐 최대한 안 있습니까 꽃 잘 기르고 그죠 꽃 잘 기르고 어 뭐 좋은 꽃 안 있습니까 뭐 우리 부양은 꽃 잘 기르고 좋은 꽃 어 어 잘 보급해서 어 널리 부양이 어 우리 대한민국에 어 최고의 난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뭐 남은 여생 어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다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부양에 찾아 오시면은 제가 어 전심 한걸음 꼭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심 식사에서 마차 오시고 또 커피 어 전심 식사 시간 지나고 나면 커피 아니십니까 그죠 제가 어 수제로 바리스타처럼 바리스타가 되어 가지고 어 맛있는 커피 아니십니까 꼭 대접해 드릴 테니까 부양에 꼭 구경하러 오세요 꼭 구경해 오시고 어 칭찬만이 아니십니까 제가 부양이 아니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에 도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님도 예 그냥 한 번씩 꽃만 보지 마시고 한 번씩이라도 아니십니까 뭐 제가 한테 힘을 내 힘을 실어 주는 어 댓글이나 아니십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뭐 저는 어 어차피 이제 이 꽃하고 아니십니까 이제 그 어 꽃하고 아마 우리 내 생활 마감을 같이 할거에요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래 가지고 어 대한민국에 어 대한민국에 우리 음 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어 뭐 전 세계에서 우려를 우려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요기에 너무 커 가지고 어 이래 가지고 이 택배가 못 가 가지고 택배를 보내 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에 택배는 도저히 불가 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부양에 고대로 이제 올해 요거 하고 나면은 아 뭐 그걸 갈 거에요 부자 부약 지키는 부양 지킴이로 남을 겁니다 남기 때문에 음 오셔서 내년부터 많이 감상해 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고 제가 쭉 이제 저리 가면서 음 우리가 부양의 음 미래라든지 또 어 부양이 어 얼마나 아니었습니까 이제 어 달라졌는지를 아니었습니까 또 이제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여기 오니까 엔시클리아 향이 정말 진동을 하네요 참 그동안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어 무탄 뭐 어 무탄 무탄 아니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여기까지 와 나니까 오늘날 부양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어 가지고 어 요런 종자도 어 저희들이 대량 대량으로 아니었습니까 쭉 이제 뻗쳐 나오기 때문에 음 앞으로 아니었습니까 저기 저희들이 어 진짜 정말 신기술입니다 어 저기 안에 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음 올봄에 저희들이 어 올봄에 올봄 올봄에 여기에서 조그만 요런 어린 모를 어 배양모에서 꺼냈습니다 꺼내 가지고 지금 신화가 요렇게 어 그라나다운 이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밸브가 이제 제대로 행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 지금 이제 판매를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전에 이제 요는 작은 자유물을 해가지고 그 기념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어 어 고객분들에 이래가지고 구독자님에 이래가지고 불만 불평이 어디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글귀를 하나를 봤는데 어 저희들이 어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어 제 쪽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잘 예쁘게 잘 길러 보겠습니다 길러가지고 어 어 부양거라면 아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믿을 수 있게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저희들도 여기 크기가 힘드는데 이제는 어 어엿하게 어 이렇게 인자 이래가지고 워크레나 어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갖추기 때문에 어 잘 자랄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이 저희들이 더욱더 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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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 봐보세요 백모에서 백모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이게 신화가 붙었습니다 신화가 붙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화가 이렇게 크게 올라옵니다 배양모에서 요렇게 신화가 크면은 크면은 아니었습니까 안죽습니다 안죽는데 안죽는데 신화모가 크고 뿌리가 내리면은 안죽는데 오히려 어 일본이나 그죠 브라질 같은 데서 이래가지고 탈수증세가 보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아마 나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순화를 그냥 바로 이게 우리 순화동에서 요렇게 식혀가지고 소비자 개택하는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이게 뿌리가 다 마르고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들은 거의 많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외 국내에서 그렇다고 이제 부양에서 나쁜 개체를 쓰느냐 라는 것들은 일본에서 최고로 좋은 개체를 해가지고 저희들 브라질에서 최고로 좋은 개체들 저희들은 어차피 종자 싸움에서는 나쁜 거를 해가지고 진다는 것을 저는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종자를 수입해 와가지고 최고로 저렴하게 팔려고 부양에서는 그렇게 물심으로 어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이제 지금 뭐 구매하셔가지고 나중에 짐은 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죠 한 개 해가지고 뭐 제대로 나중에 꽃이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짐은 대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건강한 그 유모라든가 꽃들 잘 나갈 겁니다 올 6월달 6월 말부터 아마 판매 시판이 될 건데 그 안에라도 성모가 되면 성모가 돼가지고 밸브가 형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넥스에 넥스 올해가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시스가 들었습니다 여기 넥스 알베센스 넥스가 넥스도 저희들이 넥스하고 어 저 뭡니까 저 엔시 마리아하고 두 개의 교배를 종이 틀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속간 교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양성공을 해가지고 배양성공을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어떤 꽃이 필지는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형상은 넥스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외형상은 그래서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엔시 마리아 꽃이 달릴지 넥스 꽃이 달릴지 저희들은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어 우카라나들이 한 개 두 개 그냥 그냥 바로바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 조금 더 주면은 더 주면은 빵빵하게 해가지고 어 곧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지난 브라질에서 가지고 왔던 아이들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요 뭐를 어 120개 정도 샀는데 지금 남은게 한 70개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순환기를 겪지 말고 부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순환을 다 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예쁜 꽃 피네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 요거 브라질에서는 피검이야 그죠 어 꽃이 눈에 넣어도 안 안 보이겠죠 그죠 꽃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개구 살렸습니다 살려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뿌리가 줄기가 마르는 거 보니까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 보장은 못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가 어 누가 오셔가지고 판매하라 그랬는데 아까워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안에 워크리안 한번 봐보세요 워크리안은 저렇게 있어도 저희들은 이래가 한정판 안 있습니까 저희가 꽃들이 원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꼭 안 있습니까 달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도 못하고 제가 내 손으로 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기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형 카틀리아들이 지금 퍼프라타들 지금 아마 한 20일 후 되는 것들은 퍼프라타 천지가 될 것 퍼프라타도 국내에 알려졌던 퍼프라타들이 아니고 다 저희들은 꽃화색을 선별을 해가지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다 좋은게 저희들이 꽃이 필겁니다 여기는 음 이야 이 향조 나이가 빛네 어디 향이야 진짜 향이 진하게 나네요 진짜 향이 여기도 지난 전시회 올라갔던 시나 올라오는거 한번 봐보세요. 미치도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요번에 브라질 에카데로에 갔던 아이들은 거의 다 마치고 여기에 털안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그 꽃들 맺어 가지고 왔던 아이들인데 그 꽃 시설을 달고 왔던 아이들. 억지로 억지로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억지로 피고 있는데 꽃은 화형은 진짜 정말로 아니십니까? 세리립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세리립이 아니고 세리립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네요.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게 다 성장되고. 아 여기에 무늬히꿈. 꽃이 얼마 안 있어서 멋지게 필 것 같습니다. 요쪽으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고 오늘은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길어져가지고. 저희들 시간만 나면은 생방송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씩 한번씩 해가지고 때려보겠는데 같이 이야기 소통도 해보고 또 먼 꽃 기르는 그런 것도 해보고 해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참 시간 여건상 이래가지고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잘 되질 않아가면 매일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도 이래가지고 온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물 주는 거 아니십니까? 여기 여기에는 여기에 요거는 제가 요거는 필리핀 그 그 제가 요거는 태국 태국인의 필리핀 산채품 수집 한 겁니다. 어 세미알바 뭐시죠? 이게 일반 세미알바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슈퍼붐 하고는 조금 틀려요. 요것도 요거는 아리사네가 요거는 아리사네 가서 이제 이래가지고 지민한테 이제 했던 거고 어 지민한테 했던 거고 어 요 안쪽으로 가서 보면은 뭐 한국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 여기 오니까 이것도 냄새 진하네 향 많이 나네 꽃매정 한번 봐보세요. 이 완전 한쪽 백면처럼 이렇게 이제 분작되어 가지고 어 앞으로 그것도 내가 너무 오래 기르다 보니까 이게 식재가 부서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올해는 또 갈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요쪽에 반대편은 링고스틸 라인스입니까? 쫙 길어 한 백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아 여기 죽도 썼고 아 죽도 휘중염란 무늬종 어 대한민국 이정도 큰 거 보셨습니까? 요 또 이 푸른꽃 김경희님이 이래가 분주 분주 예약을 해 놨는데 올해는 분주를 해 드려야죠. 그죠? 해 드려 해 드려야 돼 가지고 어 나중에 잘라 놨겠습니다. 어 여기에 잠깐 들어가 저는 그거 해 가지고 어 여기 야 이거 뭔 꽃인가 압니까? 아 시트리나가 핍니다. 엔시클리아 시트리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향이 이 오렌지 오렌지 향체로 많이 씁니까? 그렇게 납니다. 어 여기에 참 번씩도 안 되고 정말 이 까다로운 종인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깊이 잃고 그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모든 거 다 나오네 올해는 꽃이 많이 나오네. 이게 벌브 필름에서 나오는 꽃입니다. 아 여기 어 그게 피었습니다. 벤순이가 첫꽃이 피었습니다. 벤순이 피기 시작하면 오여도 쭉 많이 달겠죠. 어 벤순이의 여기에 꽃송이를 꽃송이를 한 개 두 개씩 달기 시작하네.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벤순이 우리가 아 우리 부양에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부양 온실 안에 이렇게 망고가 애플 망고가 열렸습니다. 아 여기 커피 한번 봐보세요. 올해 씨를 무지무지하게 인자이라 가지고 커피꽃이 막 콩이 많이 피어 꽃이 많이 달았는데 무지무지하게 꽃들 커피꽃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달아 가지고 내년에 커피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발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 가지고 우리 여기에 무늬종 커피만 해 가지고 이 진주 부근에 그죠 진주 부근에 무늬종 커피만 발화를 시켜 가지고 커피이 대단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농가를 꼭 제가 한번 그 실현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성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하나 있죠. 요게 내 목까지 왔습니다. 요게 지금 제 목처럼 목 높이가 됐고 요거는 요쪽에 원이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래 가지고 키가 제 키를 한참 넘어 썼습니다. 한 2m, 2m, 2m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정말 이제 올해는 만약에 씨를 많이 달아 가지고 지난해에 이게 모종 생산이 된 거 씨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래 대단위로 제가 이래 가지고 씨를 많이 이제 보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 야 한고기 꽃 핀가 한번 봐보세요. 세엽스고 이게 제가 25년 전에 25년 전에 수입했던 건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명맹했던 금안일식이 이렇게 잘 자라고 했습니다. 무늬, 그 중토로 안 있습니까? 진짜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후육도 끄고 입도 끄고 키가 이게 다 자란 겁니다. 이게 난정이에요. 난정이라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빼서 팔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또 잘 한번 길러 길러 가지고 크게 대주가 되도록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길러 보고 저희들 어 종자동은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해 가지고 이제 한번 공개를 하고 종자동은 종자동은 되도록이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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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소양시란입니다. 억수로 꽃 많이 붙었습니다. 조그마한 돌파구에 얹어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또 오늘도 지금 뭐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훌쩍 가버리네 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또 여기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다음에 시간 시간 나는 대로 간간히 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부양 일명 빨래줄 아니겠습니까 두진석고개 요게 시해보니까 아니겠습니까 약간 천 개가 심어져 가지고 있어요 천 개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어 올해는 그다지 꽃들 매력을 못 봤습니다. 이게 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여기 신경 쓸 거 그게 없어 가지고 유튜브 영상에도 못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멋지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 잘 시청해 주시고 아무지로 어 그 구독자님 하고 어 카페 회원님들 건강이 제일 입니다. 어 조금 있으면은 얼마 시간 지나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맞 좀 하시고 어 또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